안녕하세요. 헷떼른분호산 진주선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정초면 상가 임대를 하나 보러 갑니다. 옆으로 보면 정촌 대경파미르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넘게 입주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대경파미르 세대세는 1465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촌 우방아유세는 작년에 입주하신 430세대 정도 되고 그 옆으로 올리움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임대는 같은 경우는 정촌예아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커피숍이라든지 문방구라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전용민적으로 한 23평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깥하고 외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촌예아초등학교를 옆으로 바로 두고 있는 각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 전용면적 23평입니다. 신축으로서 지금 거의 상가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는 원룸이라든지 투룸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정촌예아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원룸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옆에 보는 게 정촌 대경파미르 아파트입니다. 여기 각지로서 채광도 좋고 전망도 좋은 거라서 제 생각에 예쁜 찻집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양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이렇게 옆에 도로변에 해도 될 것 같고 이 건물 밑에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럼 한창 공사중인 상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면이 사시라서 가게는 아주 밝고 환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 화장실 별도로 있고 뒤쪽으로 보면 여기는 만약에 커피숍이 들어온다면 탕비실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식당이 들어온다면 수납공간을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의 내부는 전용 23평으로서 넓이가 제법 넓어 보입니다. 전세 가격은 보정금 5,000원에 월 80만원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세 조절도 가능합니다. 마무리가 다 되면 정말 예쁜 상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정천예하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우측으로는 큰 도로가 있고 좌측은 단지 쪽에 도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천 대경파미르 앞쪽으로는 점포 2주저택지거든요. 1층에 점포가 있고 2층, 3층은 원룸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상가에 대해서 문의하실 일이 있으며 햇대로 부동산 진주선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